훈하 오늘은 V스타 유니버스 5박스 까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SAR, AR카드 뽑아보고요 울트라레어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첫번째 박스 갑니다 침대위에 있는 파빅콜이네요 침대위에 있는 파빅콜이네요 어려움 좌포코일 홀로카드 미끄레곤 히스위 미끄레곤 홀로카드 오리진 디아루 갑뿌이 에렉키블 AR입니다 이번에도 AR 카드 나오겠는데요 AR 카드 앞에 몰려있는 박스입니다 어? 수알 떴네요 수알 반짝인데요 레전드 괴롱몬보이 보스의 지령 SR 입니다 SR 떴네요 보스의 지령 입니다 보스의 지령 SR 요거는 탑 너도 넣어줘야 겠죠 가라르 선도 홀로 카드 가라르 파이어 홀로 카드 뮤츄브이 뮤 떴습니다 뮤 요거 AR 중에서는 괜찮은 카드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뮤가 차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포켓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네요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뮤 AR 입니다 테오키스 홀로 카드 메타몽 홀로 카드 리오르 기라티나 기라티나 보입니다 요거 일러가 다른 버전이죠 로스트어비스와 다른 일러입니다 아 르나톤 괄 reinvented 르나톤 괴롱번 VMAX VMAX는 여기 옆에다 주겠습니다. V스타네요. 레지 기가스 홀로카드. 데스 연어 홀로카드 아르세우스 V스타네요.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파이어 홀로카드 주의 홀로카드 입새숨기 판초 멜론 떴습니다. S.A.R 트레이너스 서포트 S.A.R 입니다. 요리사 멜론입니다. 트레이너로 S.A.R 과 S.A.R 이 나왔네요. 여캐와 남캐 나왔습니다. 이즈 윈디 에레브 한카리아스 불 그리고 뒤에 찬란한거 떴네요. K카드 찬란한 가디안 떴습니다. 파란 가디안 뷰 앱솔 비버니 레지 기가스 V스타 두번째 박스 갑니다. 아드벨벳 카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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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누 와르몽 홀로카드 스트린드 홀로카드 아르세우스 V 그리고 귀뚤 토크 AR 입니다 노래 부르는 귀뚜라미죠 자포코일 올라가야 돼 미끄래곤 제라우라 브이 디안시 AR 입니다 가르르 썬더 가르르 파이 홀로카드 부리문브이 춤추세 AR 입니다 춤추는 새 세마리입니다 떴습니다 SAR 뜬것 같은데요 조로아크 홀로카드 무너진 스타디움 스위쿤 브이 SAR 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이죠 스위쿤 멋집니다 탑노도 바로 집어넣고요 스위쿤 브이 SAR 뮤 홀로카드 앱솔 홀로카드 신호 신전 뮤츠 V 스타 케오키스 홀로카드 화강돌 찬란한거 떴네요 아르세우스 V 찬란한 개굴렌자 K카드입니다 찬란한 개굴렌자 K카드입니다 찬란한 개굴렌자 레오코일 뮤 브이 하늘의 봉인석 토대부기 홀로카드 마그마번 리자몽 V 스타 떴습니다 이스위 데스연어 홀로카드 디안시 홀로카드 트레피온 브이 에너지 떴네요 에너지 SR입니다 격투에너지 웬디 홀로카드 훔쳐우 오리진 펄기아 보이스타 세번째 박스 갑니다 뒤에 리자몽이네요 콧구멍 보였습니다 박사연구 홀로카드 루카리 홀로카드 리자몽 V 스타 바로 봅니다 기라티나 V 그리고 뒤에 떴습니다 에너지네요 격투에너지 또 나왔습니다 스트린더 홀로카드 레즈 기가스 홀로카드 폭슬라이 대검기 V 스타 엡소 앱설롤롤라 레즈 기가스 홀로카드 레즈 에레키 떴습니다 후파 V S A R 입니다 후파 보물인가요 금은 보아가 있는 곳에 후파가 있네요 SAR 뒤에 보이네요 뮤츠네요 뮤츠 보이스타 동타쿤올로카드, 가라르 프리즈올로카드, 스이콘 브이 앱솔 AR 입니다 찬소올로카드 찬란한거 떴네요 왠지 이거 빨간색보니까 리자몽 같은데요 리자몽 보이 찬란한 리자몽 떴습니다 흑자몽 흑자몽 K카드입니다 멋지네요 요건 탐너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몽이기 때문에 찬란한 흑자몽 K카드 루카리올로카드, 조로아크올로카드 조로아크 불, 가라르 썬더 AR 입니다 지금 썬더가 화가났죠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린더 화가르로카드, 디씨 미끄레곤 화가르로카드 자마젠타불 딜러가 다른 버전이죠 마그마 번입니다 에레키불과 불을 짜고 있네요 네번째 박스 갑니다 파이 홀로카드, 자포코 홀로카드, 모부기, 젤하오라보, 대서연 홀로카드, 보수의 지령 홀로카드, 대검기, 바오키불, 폭슬라인, AR 입니다 여우조 야누 와르몽 홀로카드, 스트린드 홀로카드, 바오키불, 타비콜이 떴습니다 AR 뮤 홀로카드, 앱솔 홀로카드, 큐어링, 레쿠자 VMAX 하늘의 봉인서, 토대북이 홀로카드, 큐어벨트, 오리진 디아루가, V스타 동타꾼 홀로카드, 히스 윈디 홀로카드, 일레전, 히스 조롱아크, V스타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팬텀 홀로카드, 솔로, 네오라이트 V, SAR 입니다 물고기죠 물고기죠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팬텀 홀로카드, 부리무움 V, 에너지네요 강철 에너지입니다 SR 미끄레곤 홀로카드, 루카리 홀로카드, 조롱아크 V, 테오키스 AR 입니다 자포코일 홀로카드, 레벨볼, 리피아보이, 찬란한 리자몽 또 떴습니다 K카드, 흑자몽, K카드 중에서는 제일 비싼 흑자몽이죠 요거는 탑노도 넣어줍니다 마지막 박스 갑니다 첫팩에 떴습니다 첫팩에 떴습니다 큰거 파이어 홀로카드, 오리진 털기아 V, 에너지 떴네요 악에너지입니다 SR 앱솔 홀로카드, 레지 기가스 홀로카드, 러브로스 V, 라프라스 AR 떴네요 토대북이 홀로카드, 뮤 홀로카드, 게노세크트 V, 그리고 AR은 루나톤 입니다 초승달처럼 생긴 포켓몬이죠 큰거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트레이너 SAR 이네요 체렌의 배려심 옆에 레파르다스가 있네요 윈디 홀로카드, 하늘의 봉이속 홀로카드, 리피아 보이, 그리고 밀탱크 입니다 AR 우유하고 치즈하고 팔고 있네요 직접 밀탱크가 짠 우유입니다 펜텀 홀로카드, 비버통 홀로카드, 포차나, 바오키 브이스타 바오키 브이스타는 첨보네요 주의 홀로카드, 라티오스 홀로카드, 유체의 활기 리피아 브이스타 체렌의 배려심, 파이어 홀로카드, 히스윗 가디 뮤 브이 맥스 메타몽 홀로카드 가라르 썬더 홀로카드 더블 터보 에너지 브리문 브이 라스트팩 라스트팩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찬란한거 떴네요 찬란한거 뭔지 알겠네요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가디안이겠네요 아르세우스 브이 찬란한 가디안 K 카드입니다 이로치 가디안 앞으로 브이스타 유니버스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AR 카드와 SAR 풀세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